안녕하세요. 디스 이즈 수수끼리입니다. 오늘은 솔트레이크에서 위너로 가는 날이고요. 또 다른 세 번째 기차를 타고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. 기차가 밤 11시쯤에 출발한다고 해서 호텔도 벌써 체크아웃을 해버려서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선 역으로 오기에는 왔어요. 저기 보이시나요? 짐들? 한 것도 없는데 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이 짐들을 다 가지고 호텔에서 역까지 한 3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덥네요. 기차 밤 11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. 언제 또 11시간 기차를 타고 결국 미워크로 왔습니다. 저도 여기는 처음인데요. 한국에서 이 건물을 보긴 했는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건지는 몰랐어요. 마이클이랑 멜말로는 여기서 1인당 30달러씩을 지불하면 이 장소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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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저 음 아니요 이제 사나잡기 노기 위웅 잠깐 엄청난 고맙습니다 아 엄청 좋은데요. 지금부터 어떤 오피스를 고를지 오피스 투어를 갈 거예요. 이렇게 방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조그만한 방에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회의하시는 회의실도 있네요. 본격적으로 마이클이랑 저랑 같이 있을 위워크의 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저희는 이 방으로 선택했어요. 위워크에서 방도 잡았고 해서 근처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몇 시냐? 3시 4분이네요. 아직까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근처에 레스토랑처럼 보이는 곳들이 몇 곳 있네요.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점심을 빨리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도 음식점을 찾아서 여기에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운동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매우 신나네요. 땡큐 베이비! 땡큐 베이비! 엄청 멋있는데요?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. 저는 양고기를 시켰어요. 램키마라고 적혀져 있는데 키마? 케마?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고기를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. 뭔가 뭔가 새콤달콤할 것 같은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이 소스 진짜 겁나 매워요. 조금 찍어 먹어 봤는데 진짜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인도의 매운 음식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. 밥을 다 먹어서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. 오트밀크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Tower 용기 그리고 이 조각을 햄의 아이스크림 택시 극복 지금은 아 지금은 밤 11시 구요 어 저희는 어 기타 역에 와서 어 오늘 아 위너로 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가 저런 시 30분 정도에 온다고 해 가지고 위 워크에서 좀 일찍 나왔어요 어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짐이 진짜 엄청 많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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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, 초기, 초기. 아멘, 왜이렇게. 진짜. 아멘.